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티스는 아니야? 혹시나? 오티스는 안전하게 잡고 구경이 있나? 비행기 얼마 끝나고 오신 분들도 손님한테 걸려가지고 초코바 먹방이라고 해 고기 먹고 그러면 확실히 뭘 누구올까요? 그 다음에 정모니랑 다타나에 당균을 쓰게 말하면 예정, 다타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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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타나에다 아, 이제 도착 도착 저는 오늘 날씨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신입사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이거 예쁘다 치앙마이 유니폼이 이뻐 유니폼이 이뻐 유니폼 유니폼 유타랑 같이 골을 기록해서 팀을 승리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폼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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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아니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꼴로코 세리머니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카메라로 해서 이게 가능해요. 감사합니다. 태국 프로리그 촬영 데뷔전을 축하합니다. 진선님. 아버지en. 그냥 여기 dense거 같은데. 지금처럼. 집안에 podsarts. emperor. 이게요. 구서. 이렇게. unnecess이고. 또 shelter. 엄청난ní ㅎㅎ 코앜으로 가식 너무 bumps Naً 나니. 제시아, 청아, 수지네, 소케케 어, 도용이 잡았다 비벼, 도용아, 그렇지 해 해 해, 너가 해 이제 다행힌 동시에 됐다 아...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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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az wait to go 전반 청평 해 주세요 아 전반전 지금 예상외로 상대팀이 강등을 당했는데도 좀 각성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지금 5골 넣어야 되는데 헤트트리고 못 보게 생겼네 이거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2부rees 3부 선택 4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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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